자 그래서 청룡이 2회 10쌍이네. 직장이 있나? 단어입니다. 없네. 다행히. 쓰기 연습은 다 하셨나요? 쓰기 연습은 다 하셨나요? 연습 공책에 쓰기 연습하셨나요? 뭐 했다 말 안 했다 얘기를 하세요. 하긴 했어요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다. 시작부터 모르는 게 어디서 갑니까? 자연 본성. 와 처음부터 몰랐다. 대박. 데어리즈. 응? 데어리즈. 데어리즈야 이것도? 아 데어리우. 이 없고요. 아니네. 왜 이렇게 잘 틀리냐. 왜어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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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왜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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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어리. 클라우드. 클라우드. 한번 써 볼까요? C O U L D. 맞아요. 혼쌍 없쩍 없나? posterity. 이건 코드 같은데요? 이게 어떻게 클라우드입니까? 클라우드 하려면 그 다음에 으 소리가 따라나와야 되는거에요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클라우드? 이게 어떻게 클라우드입니까 코드 쓰지 못하나요? 연습 좀 다시 좀 하고 오세요 쓰기 연습 좀 하시고요 문 다너 시험을 치겠다는게 육한게 아닙니까 사용하세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